정말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드디어 제가 중고에 갑니다. 2014년에 첫번째 방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방문에서는 제가 웨이브에서 그렇게 말했었던 만리장성을 드디어 갑니다. 만리장성 가서 경치도 좀 보고 춤도 좀 추면서 증거자료를 많이 올릴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뉴스는 4월 26일에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가 처음으로 해외 오픈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한국에서도 팬분들과 같이 라디오를 진행해본 적은 없는데 특별히 이번에 중국에서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함에 따라서 중국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려고 합니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4월 26일입니다. 다함께 즐겁게 놀아봐요. 직진.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4월 26일인 감사합니다.